미국 대선 TV토론을 사흘 앞두고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더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토론을 박빙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TV토론을 사흘 앞둔 현지시간 7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새로운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이 광고는 주요 경합주에 방송될 예정인데, 낙태에 반대하는 트럼프 후보 입장을 강조하면서 여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해리스 후보 측은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것으로 판단하고 캠페인 광고나 지역 커뮤니티 접촉을 늘리면서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2주 전에 비해 두 후보의 격차가 확연히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압박 강도를 더 높이는 중입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약 100분간 연설을 했는데, 대부분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양당 후보 모두 우선 지지층부터 결집시킨 다음, TV토론을 통해 지지세를 더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TV토론이 이번 대선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